이제 뚜껑 닫았어요? 재미있어요? 아직은 안 뜨거워져요. 조금 있다가 뜨거워질 때는 거기 옆에 가면 튀어. 재미있어? 좀 있다가 그거는 이제 김이 나와. 이제 뜨거우면 재미있어요? 쳐다보여요? 카메라. 카메라 다 보여요? 어디 하람이도? 하람이 여기 봐봐 할머니. 빵끼기에 지금 빵이 되고. 할아버지 뭐하고 계시나 보자. 여기서 속에서 막 지 혼자 하죠. 할아버지 뭐 하셔요? 그래. 할아버지 장난하시네. 뭐야 할아버지. 지금 캐시낫을 막 자르고 계세요. 애들 입에 한 두 개씩 넣어줘요. 아니야. 아니야? 안 먹어. 캐시낫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주 빵이 아주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근데 저거를 갈아서 넣어야 되는데 뭐야 다 튀기고. 그리고 이런 너트 종류. 할머니 이거 호박지도 갖고 오고. 갈면 좋아. 다음번부터는 엄마한테 한번 갈 때 쫙 갈아 놓으라고 그래. 저기 할머니는 믹서기 쓰기가 귀찮아서. 어디 보였어요? 누구야?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 지구의 마지막 막내둥이예요. 얘가. 우리 할아버지가 곧 있으면 나오겠지만. 뭐하겠어요? 코는 뭐하고 있어요? 코에다가 왜 손가락을 넣으세요? 할아버지가 왜 저러고 있어요? 진짜 할아버지 칼질을. 올라가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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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할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열심히. 근육이 그냥 많이 있는데. 그 빵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표른데. 사방대다 다 떨어뜨리고. 가만히. 됐어 여보. 그 정도만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돼. 아. 야. 지금 빵. 얘들하고 빵 반죽 다 했어. 봐봐 또. 반죽 봐봐. 할아버지가 저거 하고 계신 거 또 보고. 자. 봐봐. 어머. 이제. 어. 이제 쉬는 거야. 이제 쉬는 거야. 어. 이제 또. 빠이해. 한번 또. 다시 이제 보여줄게. 저걸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 봐봐. 다시 열고. 얘가 이제. 이게 부풀려고 쉬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이거를 조금 떼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부풀면. 떼어가지고. 도너츠처럼 해줄게요. 여기 귀리 옥수수. 밀가루. 됐어. 이거 이런 거. 닫어. 닫어. 아니요. 조금 있으면 이게 부풀어.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아니아니요. 손 대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냥 놔두면 지 혼자 이제 방이 다 구워지는데. 할머니가 좀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좀 있다. 바나나도 넣어줄 거야. 넣었어. 응. 하나 넣었어. 바나나. 귀리 뭐. 옥수수.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어야지. 부풀지. 그러면 좀 꺼내가지고. 도너츠 또 만들어줄 거야. 응. 먹을까. 거기야. 자 빠이해. 빠이. 지금 잠깐 쉬는 시간. 빠이. 예. 오케이. 찍살으. pah.